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서담입니다. 하서담 소설을 재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종강 작가님의 코피 흘리며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들려드린 살아야 하는 까닭에 이은 연작 소설입니다. 작가님의 소설집 성공한 사람에 실린 단편이고요. 오늘은 코피가 멈추지 않는 오지랖대기 한때 지역민의 자랑거리였던 종합병원을 찾게 되면서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코피 흘리며 김종강 앞마당 수도가에서 걸레 빠는데 어째 안 좋은 느낌이 등골을 흘른다. 콧구멍이 쌓아더니 핏방울이 곤두박질 친다. 세숫대와 더러운 물에 선홍빛이 섞인다. 마루로 달려가 두루마리 휴지를 집는다. 줄줄이 낙하하는 피가 대강 입은 난방셔츠를 적신다. 화장실에서 양치하고 나온 남편 안색이 우중충해진다. 사납게 모들댄다. 또냐 또요? 대단허다. 험악스레 뱉어놓고 안방으로 휙 들어가버린다. 무심한 인사같으니라고. 왼쪽 콧구멍에 말린 휴지를 밀어넣는다. 이게 멈출 피일까? 멈추지 않을 피일까? 오른쪽 콧구멍에서도 피가 주르륵 흘러내린다. 휴지를 말아 오른쪽도 막는다. 왼쪽 막은 휴지를 흠뻑 적신 피물이 이슬처럼 떨어진다. 휴지를 빼자 수돗물처럼 뿜어진다. 휴지로 또 틀어막는다. 코피는 당최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흘러내릴 때마다 오싹하다. 반시간이 되도록 멈출 기미가 없다. 이번에도 멈출 피가 아니다. 벽시계가 오전 6시 34분을 가리킨다. 지금 이 시간에 갈 수 있는 데는 종합병원 응급실밖에 없다. 쫓기는 쥐처럼 서두른다면 7시 5분 마을버스를 탈 수도 있을 테다. 허나 버스는 한 번에 못 간다. 시내 종점까지 가서 병원행을 타야 한다. 돈만은 아끼겠다고 피 흘리며 버스 타고 다니는 구차한 늙은이고 싶지 않다. 짜장 화급하다면 작은 아들을 불러야 한다. 작은 아들은 차로 20분 거리인 시내에 살고 부모 일이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려와 준다. 가능하면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 동네 사람 놀라게 하는 119도 함부로 부르기가 저어된다. 사실 코피 때문에 작은 아들을 부른 적도 있고 119를 부른 적도 있다. 정말 죽는 줄 알았다. 단순한 코피가 아니라 오장육부에서 나오는 피인 줄 알았다. 두 번 다 그냥 코피였다. 얼마나 미안하고 남세스러웠는지. 안방에서 속옷 차림으로 나온 남편이 찬바람을 일으킨다. 아내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토방에서 소똥 내 은근한 작업복을 걸친다. 휙 째려보더니 쏜다. 병원 안 가고 뭐하고 자빠졌어? 데려다 주든가 택시라도 불러주든가. 바랄 걸 바래라. 아침 참에 불러도 덜 송구한 택시가 둘 있다. 자활 타활 삼동리 주민 전속 기사 시경리 소랑틀 윤 씨는 갓 60이고 역경리 당한 박 씨는 50 초반인데 달라도 너무 달랐다. 한 사람은 타슈 어디유 타와슈 얼마 내유 말고는 묵묵히 운져만 했다. 다른 이는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대화를 일삼았다. 어떤 때는 침묵하는 이가 편했고 어떤 날은 말 많은 이가 만만했다. 열 번 중에 일곱 여덟 번은 떠벌이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 침묵보다는 수다가 견디기 쉬웠다. 예 박 기사유 아침부터 전화 주셨네유 어디 많이 편찮으신가봐유 지금 와주실 수 있슈 되게 급한디 대차게 바쁘신가비유 목소리가 장난 아니시네 이제 막 밥숟가락 들라고 했는디 어머니가 아프다는디 밥이 문제래유 조금만 기다리유 시내 나갈 때마다 입는 아이보리 바탕에 꼬무늬 블라우스로 갈아입는다. 어릴 때부터 안짱다리였는데 스스로 꼴보기 싫어 평생 치마만 입고 살았다. 재작년 두 무릎에 인공 연골 넣는 수술을 받았는데 천만원 들여 고생한 보람이랄까 다리가 똑바로 펴졌다. 치마만 입고 살아온 하늘 풀듯 바지만 입고 사는 중이다. 흰색을 좋아했다. 새하얀 바지를 입는다. 피 묻으면 어떡하지? 도로 벗는다. 성가지 갈대에 응하는 검정 바지가 안 보인다. 급한 김에 감색 면바지를 깬다. 싸구려 핸드백에 지갑과 휴대폰을 넣는다. 휴대용 티슈를 챙겨가고 싶은데 꼭꼭 숨어 나보다. 두루마리 휴지를 넣었다가 뺀다. 갓 티슈를 넣을까 말까 하다 팽개친다. 수건을 집어든다. 바깥 마당을 허둥지둥 거슬러 축사에 간다. 소똥구멍 뒤에 구부린 남편에게 구한다. 병원 갔다 올게 유.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대꾸할 기색도 안 보인다. 택시 빵빵하는 소리가 들린다. 두 꼬막은 휴지가 떨어져 나간다. 핏방울이 뚝뚝 날아간다. 블라우스 꼬무늬 사이에 핏물이 스민다. 면바지에도 피 얼룩이 진다. 수건으로 콧구멍을 틀어막고는 택시 뒷자리에 탄다. 백미로로 본 박씨가 기겁한다. 뭔 피래유? 피 흘린 지 오십 분 돼가요. 환장 허겄네. 어머니 어쩌려고 그냥 참고 있었으유. 그건 걸레유? 피를 걸레로 틀어막고 있으면 어째유. 경황중의 걸레로 쓰는 막수건을 집어왔다. 아버님은, 아버님은 어디쇼? 소똥 쳐유. 참, 아버님은 어머니 미루고 있는디 소똥이 문제랴. 앰뷸런스를 불러야지 나를 왜 불러쇼. 119 부르면 누가 죽었구나. 다 죽어가는구나. 온 동네 사람이 귀하면서 가구적 안 부르는 건 알면서 그리유. 피가 터나네. 시트 젖으면 어쩐데유? 걱정도 참, 괜찮유. 아버님은 진짜 안 가는겨? 안 가유. 빨리 출발하시오. 환장 허겄네. 아버님은 다 괜찮은디. 이러시면 안 되지. 어머님을 혼자 병원 가게 하면 안 되지. 한두 번이 간유. 한두 번이 아니라 백 번이라도 같이 가야쥬. 같이 가준 게 삼백 번도 넘어유. 택시가 막 달린다. 스물셋에 결혼하고부터 안 아픈 날이 드물었다. 저녁적에는 병원 가본 일이 없는데 애들 낳고 키우고 뒤치다 꺼리하고 농사 짓고 돈 벌러 다니고 할 거 다 하면서 줄기차게 병원에 다녔다. 오십 년 동안 한 번이라도 가본 병원이 삼백 오십여 곳. 아무 병원에라도 다녀온 날이 일주일에 이틀씩만 쳐도 오십 이주 곱하기 오십 년 곱하기 이하면 오천 이백 일. 병원에서 쑥식한 날도 천 일은 되겠지. 참말로 병원에 갖다 바친 돈이 집 한 채 값은 되겠구먼. 그 정도를 가지고 병원 좀 다녔다고 하냄유. 가사로 할 정도로 병원에 이골난 이가 흔하고 천 일 정도 입원 이력은 대보기도 민망할 만큼 집에서 산 시간보다 병원에서 먹고 잔 시간이 더 긴 이가 부지기수고 밥 먹었슈보다 병원 가슈 혹은 병원 댕겨오슈가 더 많이 쓰이는 인사말이 될 정도로 늙은 사람 병원 다니는 게 일상적인 시대가 돼서 지금은 쳐주는 이가 별로 없지만 젊었을 적엔 삼동네가 알아주는 으뜸 병원생이었다. 남편도 덩달아서 마누라 살려보겠다고 천안으로 수원으로 군산으로 대전으로 익산으로 전주로 서울로 큰병원 대학병원 용한의사 이름난 병원 찾아다니는 농촌에서는 망고에 보기 드문 애처가로 유명했다. 병원 인생보다 안쓰러웠던 남편. 아내가 피 흘리며 병원 가거나 말거나 쳐다보지도 않는 날이 더 많은 남편이 된 것이 언제부터였을까. 계속 나지유? 진짜? 어머님 그 마른 몸에 피가 어디 있다고 피를 그렇게나 흘린대야? 고개를 좀 젖혀봐유. 아니다. 그럼 숨이 막혀서 안 된대지유? 진짜 그거를 모르겠슈? 코피 날 때 빨리 멈추게 하는 방법. 뭐라고들 하던데. 그렇게 해봐도 안 멈춰? 미치겄네. 가는 날이 장날이라더니. 오늘따라 아침부터 길이 막혀. 벌써부터 연휴차가 내려오는 건 아닐 테고. 그놈의 공습한 땜유. 매년 무슨 길을 그렇게 닦는지 원. 조금만 참으슈? 다 와가요. 저수지가. 모텔에서 기어나온 자가용이 불쑥 끼어든다. 택시가 급제동한다. 머리를 앞좌석 등 바지에 부딪힌다. 황천길을 가려고 환장 옆차기를 하네. 어메? 찌셔슈? 아이고 큰일 났네. 괜찮유 괜찮어. 오토바이한테 치고도 멀쩡했던 사람이잖유. 버스한테도 부딪혀보고 참 워치기 살아있나 몰라유. 요새는요. 안전벨트 다 해야 돼요. 지가 아무리 운전을 잘하면 뭐래요? 저렇게 정신 나간 놈들이 확 뛰쳐나오는디. 저것들 틀림없이 새벽에 불륜 띄고 자기 집에 아침 처먹으로 들어가는 걸 거유. 백 프로유. 백 프로. 자제분들은 내려오셨슈? 아니다. 내려왔으면 내 차 타고 갈 일이 없지. 벌스 내려오가니유. 저녁에라도 당도하면 고맙지유. 젊은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그 고생하면서 내려와야 되고 돈 써야 되고. 내려오고 올라갈 때 내가 얼마나 마음 졸인인데유. 나는 명절 때 자식들 안 왔으면 좋겄슈. 영감이 난리치니까 내려오지 말라고도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말 참 잘하신다. 아니 진짜로 난 명절이 싫유. 얼굴 안 봐도 좋으니까 마음 편했으면 좋겄서. 명절 후유증이라는 게 젊은 사람들 잡는다며유. 며느리가 힘들면 우리 아들이 힘드니께. 나도 추석이고 설이고 하나도 기쁘지 않고 딱 죽겄더니 며느리들은 오죽하거냐고. 어머니가 참 진보네요. 진보. 페미니스트여유. 며느리가 둘이 되니께 더 힘들유. 한 며느리는 내려오는 것도 힘든디 전부칠 걱정까지 하는 게 거시기하고. 가까이 사는 며느리는 농협 다니는디 명절때가 젤루 힘들고. 명절날 당직도 도맡더라구요. 두 며느리가 전부 치는 거 같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 보기도 싫고 듣기도 싫고. 그냥 내가 붙이고 말지 싶은디. 또 그러면 시어머니 일시켰다고 불편해하고. 어쨌거나 하루라도 일찍 와야 붙이든지 말든지 할건디. 와야 온거니께. 전부 치는 거 하나만 갖고도 머리 아픈 게 명절유. 어이구 그런 쓰잘데없는 걸로 마음 졸이시니께 코피가 나오지유. 골치 가쁘니께 코피가 나오는 거라구요. 근디 말할 기운이 나신 거 보니께 코피가 뭐 드셨나 보쥬? 아뇨. 계속 나와유. 말 그만하시는 게 좋고슈. 말 많이 하면 피 더 나오자뉴. 그나마 다행유. 이 판국에 다행도 다이시. 아침밥 먹기 전에 피 흘려봐유. 내가 안 챙겨주면 쫄쫄 구물 위인이라구요. 그 영광태기가. 밥 먹여놨으니 다행이지. 나도 그나마 배는 든든하니께 견디는 거고. 배고프면서 피 흘리면 더 비참할끼유. 참 긍정적이셔. 그리우 불행 중 다행이유. 충남에서 세 번째로 크다는 저수지 방조제 옆으로. 40년간 충남 남부지역 최대 종합병원으로 떵떵거린 건물 꼭대기가 솟는다. 정식 명칭을 대면 어딘 줄 모르고 종합병원이라고 해야 아는 이가 태반이다. 솟대 몰고 북한 고향에 다녀왔던 사람이 우리 사회에 가장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는 신념으로 설립한 재단이 있단다. 그 재단이 당시에는 최상 수준의 종합병원을 대도시가 아니라 일곱 소도시에 세웠다. 이 고장의 종합병원은 1979년에 개원했다. 지금 관점으로는 인구도 적은 이 별 볼일 없는 고장이 어떻게 그 일곱 안에 끼었는지 희한하다고 여기는 이도 있겠다. 그때만 해도 전국 무연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충남 탄전의 중심지여서 사람이 지천이었고 아픈 사람, 다치는 사람이 속출했더랬다. 아무튼 전문대학 하나 없으니 당연히 대학병원도 없고 허풍으로라도 종합병원이라고 흰소리 칠 만한 큰 병원 하나 없던 의료 오지에 불쑥 떨어진 대학병원급 종합병원이었다. 이후 감히 종합을 표방하는 병원이 여럿 흥망성세했고 지금도 잘 운영되는 병원이 한둘 있지만 이 고장에서 종합병원은 오로지 저 종합병원을 가리켰다. 이 고장 사람들이 해수욕장보다 더 많이 가본 데가 종합병원이었다. 자기가 아파서 가는 것 말고도 동네 사람, 직장 동료, 학교 선후배, 친구 중에 한두 사람은 반드시 입원 중인 판이니 일주일에 한 번은 가봐야 했다. 게다가 장례식장이 생긴 뒤로는 출생이 귀하고 사망은 흔하니 더욱 자주 가게 되었다. 지금은 장례식장이 네 개나 더 생겨 좀 한가해졌는데 장례식장이 저기밖에 없을 때는 사시사철 조문객으로 미어 터졌다. 미우나 고우나 종합병원은 지역민의 자부심이었다. 1990년대에 종합병원이 갑자기 폐원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까 봐 걱정하니 가수 됐다. 석단 합류화 정책으로 모둠 광산이 문을 닫았다. 하필이면 이곳에 병원을 세운 까닭은 고객이든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돼야 하는 지역 주민이든 그 병원을 이용할 사람 머릿수를 고려했기 때문일 테다. 머릿수가 줄어도 너무 줄었다. 다행히 종합병원은 오늘도 그 자리에 굳건했다. 옛날엔 시도 때도 없이 빽빽했던 주차장이지만 예순 넘어서는 꽉 찬 걸 보지 못했다. 응급실 주차장도 앰뷸런스 한 대 말고는 텅 비었다. 간밤에는 응급한 사람이 드물었던 모양이다. 후딱 내린 박씨가 뒷문을 열어준다. 얼른 내려셔유. 돈 드릴라구요. 돈은 찬찬히 줘도 되유. 빨랑 가시자구요. 대기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접수처에 늑수구레한 사람이 의자에 앉은 채로 잠들어 있다. 깨워서 접수해야지 싶은데 박씨에게 이끌려 응급실 안으로 곧장 들어간다. 휑하다. 이봐요. 아무도 없이유. 간호원 좀 있으면 나와봐유. 정말로 아무도 없이유. 박씨의 구함에 깼는지 한구석에서 간호사가 자퇴를 드러낸다. 응급실 간호원이 숨어있으면 되유. 여기 어머니 코피나유. 정신없이 나유. 빨리 어떻게 좀 해줘유. 아직 의사들이 출근 안 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잠이 덜겠구먼. 응급실에서 의사가 출근 안 했다는 게 말이여 방구요. 의사 선생님 모셔올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간호사가 휙 나가버린다. 요새 종합병원이 개반 5분 전이라더만. 응급실 꼬라지 보니께 알조네. 좋은 일이죠. 간밤에 아픈 사람이 없었다는 거니께. 지갑에서 만원짜리 한 장을 꺼낸다. 만원짜리가 몇 방울 피해 벌개진다. 자 택시비유. 기사님은 이제 가보쇼. 너무 고마워유. 인형 피 흘리는 어머니를 두고 발길이 떼지낌유. 병원 왔으니께 이제 걱정 없슈. 그리 택시 엔진도 안 끄고 들어와서 나가보긴 해야두. 어머님 그럼 치료 잘 받으슈. 다 끝나면 저한테 전화하구요. 같이 시장도 보고 집까지 잘 모셔다 드릴 테니께. 혼자 멍하니 앉아있다. 걸레 같은 수건은 피에 아무든 구석이 없다. 수없이 응급실 신세를 졌지만 다른 병원 응급실 말고 바로 여기 종합병원 응급실에도 무수히 와봤지만 이토록 철저히 혼자인 적은 처음이다. 여기가 병원 맞는 것일까. 여기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고만 이들이 숱하다. 남편은 20년 동안 탕광을 다녔다. 남편의 동료 중에 여섯 명도 여기 실려올 때까지는 살아있었지만 곧 죽었다. 죽어가던 이들이 누웠던 침대는 다 바뀌었겠지만 죽기는 이곳에서 죽었다. 아닌가. 그때는 응급실에 따로 없었던가. 응급실이 생긴 게 언제부터지? 딱 한 번 실제로 사람 죽은 걸 본 적이 있다. 어느 해였던가. 갑작스러운 고열로 작은 아들 차를 타고 왔다. 링거에 맞으며 누워있었는데 세 칸 건너 침대에서 30대 젊은이가 피를 토하면서 고꾸라졌다. 모두가 비명을 질렀고 달려온 간호사들이 어쩔 줄 모르는 새에 숨이 끊어져 버렸다. 간호사와 의사가 처음 봤을 때 황급한 걸로 판단하고 즉시 조처했으면 살 수도 있을 거라고 다들 수근거렸다. 안 급하게 보인 게 불은 이랬다. 그 이처럼 응급해서 달려왔지만 덜 응급하게 보여 억울하게 죽은 이들이 한둘이 아니랬다. 그 이처럼 되는 거 아닌가 피를 정말 자주 흘려봤지만 이렇게 오래 흘려보기는 처음이다. 죽어가던 그 얼굴 그 눈빛 섬뜩하다 무섭다. 자주 죽고 싶었지만 죽고 싶은 만큼 살고 싶었다. 무엇보다 죽는 게 무서워서 못 죽겠다. 아침이기에 망정이지 한밤중이었으면 더욱 무서웠겠지. 신음소리가 들린다. 무서워서 들리는 건가 신음이 비명으로 커진다.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아파. 덜덜 떨며 소리에 진원지를 찾는데 창문 쪽 천이 갈라지더니 황갑쯤 되는 사내가 뛰쳐나왔다. 술냄새와 함께 아이고 깜짝이야. 간 떨어질 뻔했네. 내가 더 놀랬슈. 할머니가 귀신인 줄 알았다구요. 적반하장이네유. 내가 더 놀랬지. 여기서 혼자 뭐하슈. 근데 여기가 어디래유. 응급실유 응급실. 내가 왜 응급실에 와있지. 근데 왜 아무도 없슈. 나도 그게 궁금하네이유. 근디 할머니 지금 피 흘리는교? 피 흘리니까 왔쭈. 그러구나 할머니 아니유. 인저 칠십돌인 사람한테 왜 자꾸 할머니랴. 어우 참나. 할머니한테 할머니라고 하지.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여기가 그럼 종합병원인교? 그리유. 그럼 얼른 딴 병원으로 가봐야건네. 사내가 나가고도 십분이 돼서야 간호사가 왔다. 아까 그 간호사가 아니었다. 어? 어머니 언제 왔어요? 벌써 삼십분은 됐슈. 접수는 하셨어요? 벌써 한시간 반째 코피를 흘리고 있는디 피부터 멈춰줘유. 접수부터 하셔야 돼요. 이렇게 급한 뒤 잔뜩 기다리게 해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접수부터 하라니 너무하네유. 할머니 접수부터 하고 오시는 게 빠르다구요. 접수하는 동안 의사선생님 호출해 놓을게요. 응급실을 나가 접수처로 갔다. 여봐유. 네덟 번 부르고 열 번 넘게 유리창을 두드린 다음에야 접수처 직원이 깼다. 미안해요. 깜빡 졸았네. 성함이? 이 기분요. 기분이 어떻다고요? 성함요. 성함이 이 기분이라고요.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피 흘리는 거 안 돼유? 에? 진짜 피 많이 흘리셨네. 먹는 약 있어요? 심혈관 약 먹은 지 10년 됐어요. 석 달 전부터는 눈이 아프고 쑤셔서 안과 약 먹어요. 산하늘 전부터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고 있슈. 어제부터는 배도 아파서 위장약도 먹었슈. 근디 오늘은 정신이 없어서 아무 약도 안 먹었슈. 골고루 많이도 드시네요. 의료몸 좀 가져오셨어요. 정신 없어서 못 가져와슈. 이름 부를 때까지 기다리란다. 대기실 의자에 앉아 놀아니 한쪽 벽에 큰 글씨가 눈에 들어온다. 무슨 비전이라며 잔뜩 씌여 있다. 사랑과 열정으로 지역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친절한 응대로 고객 만족시키는 병원 지역주민이 믿고 신뢰하는 병원 최적의 의료를 제공하는 병원 건실한 운영을 위해 연구 노력하는 병원 직원 모두가 자긍심을 갖는 병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였구먼. 이기부님 부르는 소리에 퍼뜩 깬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또 처음 보는 간호사가 둘이 있다. 어디가 아프셔서 왔어요? 딱 보면 모르나? 보는 사람마다 묻네. 커피 나서 온 지 여기서만 한 시간은 돼간다구요. 아 커피 나시는구나. 언제부터요? 두 시간 돼가요.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나이 든 간호사가 마학 간호대학 졸업한 듯한 간호사에게 명한다. 뭐하고 있어? 레지던트님 좀 불러와. 간호사 눈에 비로소 피걸레 다 된 수건이 보였나 보다. 거절을 해준다. 이걸로 막으세요. 참 피 뽑아야죠. 큰 병원에서는 피부터 뽑는 거 알지만서도 코피도 피 뽑아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도 코피 나서 오신 경우는 처음 봐서. 코피는 코피고 혈액 채취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안 뽑아도 될 것 같은데. 에이 안 뽑아도 되겠다. 피검사할 사람도 없거든요. 큰 아들뻘 대는 사내가 뛰어들어온다. 의사 나 팔 빠졌어요. 아빠 죽겠수다. 빨리 좀 끼워주쇼. 접수하셨어요? 야 아빠 죽겄는디 접수가 먼저야? 의사 없소? 빨리 의사 불러와. 정형외과 선생님 안 계셔요. 오늘부터 추석 휴가세요. 의사가 뭔 놈의 휴가야? 의사쌤이 왜 휴가가 없어요. 대통령도 있는데. 당직 의사는 있을 거 아니야. 몰라요. 저희도 아직 어떤 분이 당직인지 몰라요. 뭐 이런 족같은 병원이 다 있어. 의사면 뼈 정도는 다 맞추자노. 아무 의사나 데려와. 죄송한데 딴 병원 가보셔요. 여기 종합병원 마저? 진짜 미치고 팔짝 찌겼네. 난 그렇다 치고 이 할머니 코피 쏟아지는 거 안 보여? 이러다 할머니 훅 하면 니네가 책임질 거야? 그 밖에도 옮기기 힘든 욕설을 퍼부어놓고 사내는 떠났다. 마치 내 의사처럼 뵈는 젊은이가 나타난다. 반갑다. 젊은이가 귀엽게 생긴 플랫이 하나 들고 콧구멍을 대강 살피더니 장담한다. 할머니 코 안쪽 실핏줄이 터진 것 같아요. 레이저로 지져야 하는데 레이저 다룰 의사가 없어요. 내일이 추석이잖아요. 의사샘들 다 집에 갔어요. 저희 레지던트 며칠 지키고 있는데 저희 전문 분야가 아닌 게 많아서 저희도 답답해요. 지열은 해드릴 테니까 안녕 이비인후과 가서 레이저로 지져달라고 하세요. 거기 원장님이 제 선배님이신데 솔직히 여기 의사샘보다 실력도 낫고 무엇보다 장비가 훨씬 고급져요. 거기는 오늘 영업할 거예요. 솜씨가 안 좋은 건가 인력으로는 불가능한 건가 젊은이 자신도 당황스러운가 보다. 왜 안 먹지? 할머니 피 나올 때도 어깨 생기셔서 엄청 나오네. 간호사님 거주 좀 도줘요. 20분 정도 애쓴 레지던트가 포기한다. 안녕 이비인후과로 가보시는 게 빠르겠어요. 혹시나 해서 접수처에 가본다. 혹시 돈 내라고는 안 컸죠? 아직도 피가 나오는 거예요. 5만 원입니다. 뭐라고요? 5만 원이요. 왜요? 아무것도 안 해줬잖유. 하다 못해 지혈도 못했잖유. 그리고 지혈해보겠다고 젊은 이사 선생하고 간호사님이 애쓴 값을 쳐드린다 해도 만 원이면 뒤집어쓰 텐디. 뭐? 5만 원이라고요? 하다 못해 진통제 하나를 안 챙겨주고 5만 원이라니 뭐 이런 경우가 다 이슈. 어쨌든 응급실을 이용하셨잖아요. 응급실 비용을 직접 계산해본 기억이 없다. 여기서는 안 되니 큰 병원 응급실로 가보라는 말만 듣고 나오든 응급실 침대에서 몇 시간 동안 포도당을 맞든 입원 수속 밟고 병동으로 옮기든 남편이나 자식이 계산을 했다. 얼마 나왔냐고 물어보기는 했다. 의뢰 피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수행 맞고 처방전도 받고 해서 얼마가 나오든 그 정도 나오는 것이려니 했다. 한대 피검사도 안 하고 엑스레이도 안 찍고 링거도 안 맞았는데 5만 원이라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5만 원이냐고요. 아 할머니 잘 모르시는구나. 종합병원 응급실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진찰만 해도 응급관리료 5만 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병원은 싼 편이에요. 더 비싸게 받는 병원도 있어요. 나락법으로 그래요. 요새는 다 아는데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더러 계시다니까. 그런 법이 어디쇼. 참말로. 어이가 없고 경우가 없네. 제 말을 영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원무과 가서 자세히 알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거기도 아무도 없어요. 입원실하고 응급실 말고는 텅텅 비었다고요. 숱하게 응급실을 드나돌고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다니 기막히고 놀라워서 여전히 코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깜빡했다. 코막은 거즈에서 피가 방울방울 떨어진다. 걸레 같은 수건이 없다. 응급실에 떨어뜨린 모양이다. 돌아선다. 깜짝 놀란다. 지금 그 피걸레를 가지러 가겠다는 거야. 우라통이 터진다. 응급실 앞 빈 택시 뒷좌석에 탄다. 박씨에게 전화할 생각이었지만 버티고 선 택시를 외면할 수 없었다. 아줌마 왜 그 모양이유? 피투성이시네. 휴지 좀 없어요? 코피가 멈추질 않아서 시트 버릴까 겁나네. 칠순쯤 대배는 운전사가 준 먼지 풀풀 나는 휴지 몇 장을 겹쳐 콧구멍을 막는다. 운전사가 잼쳐 묻기에 응급실에 있었던 한 시간 하고도 40분을 대강 얘기해준다. 운전사가 개거품을 문다. 그렇다니께유. 저 새끼들 진짜 나쁜 놈들려. 일주일 전엔가는 냉장 터진 사람이 왔는데 그거를 소화불량이라고 소화제만 줘서 보냈디야. 아무리 레지던트라고 냉장 하나를 못 보냐고. 배가 돼지게 더 아파서 다시 갔더니 그제서 한다는 소리가 큰 병원으로 가보랴. 그런 무책임한 놈들이 어딨냐고. 그 사람이 천안 순천향 병원 가서 간신히 수술받고 살았는데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21세기에 맹장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래요. 열의 아홉이 오진이래요 오진. 차라리 처음부터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든지. 괜히 오진하면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말이 종합병원이지. 시내 동네 병원보다도 못해. 서비스는 예전에 개판됐고. 실력 있는 의사는 저도 없고. 아무리 뭐 회사에서 돈을 안 대줘도 기본은 지켜야지. 생사람 잡으면서 떡하니 종합병원? 저놈들 저거 장례식장 아니면 벌써 문 닫았을까. 죽은 사람들 덕분에 겨우 월급 받아 처먹는 놈들이라고. 아까도 배 아파 죽겠다는 사람 하나를 태워다 줬는디. 그 사람한테 전화가 왔어. 고맙다고. 내가 즉시 안 데려다 줬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사람이 술 좀 마시고 뻗은 걸. 119가 여기다 실어다 놓은 모양이지. 근데 그 사람이 깨보니께 아무도 없고. 들은 소문이 있어서 도망쳐 나왔는디. 내가 딱 보니까 크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응급실 하는 병원으로 데려다 준 것이거든. 12시장이 빵꾸가 났디야. 여기서 그냥 있었으면 골로 갔을겨.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비누과에 들어가니 간호사들이 청소를 막 끝내고 있다. 어느새 9시. 접수가 간단해서 좋다. 한 번이라도 가본 개인 병원은 생년월일과 이름만 적어주면 끝이다. 여기도 열대 번 와본 병원이다. 종합병원처럼 피부도 뽑자고도 안 한다. 대기실 의자에 앉는다. 손녀뻘 간호사가 다가와 콧구멍 막은 거즈를 갈아준다. 물티슈로 얼굴도 닦아준다. 블라우스와 면바지에 묻은 피도 닦아주는데 잘 안 지워진다. 개인 병원이니까 이런 서비스까지 해주는 것이겠지 싶으면서도 고맙다. 개인 병원 간호원이라고 다 친절한 건 아니니까. 진정성이 막 느껴지는 친절. 간만이다. 새로 왔나뷰? 고마우셔라. 고마운 김에 부탁 하나 해도 될까요? 우리 영감님 삐져서 전화를 안 받네. 문자 좀 보내줘유. 나는 문자를 못해요. 남편도 보낼 줄은 모르는데 볼 줄은 알더라구요. 뭐라고 보내드릴까요? 종합병원서는 못 권친다고 혀서 안녕 이빈 후가에 왔슈. 이렇게 간단히요. 무슨 더 할 말이 있겄서유. 속으로는 걱정하고 있을 게 뻔하니께 알려주는규. 의사를 만나니 반가워서 눈물이 난다. 피 흘린 지 3시간쯤 돼가요. 이러다가 피가 모자라서 죽는 거 아닌가요? 아침부터 고생하셨습니다. 실빗줄 이 정도 터져서 3시간이면 헌혈 한 번 하신 셈이네요. 겨우 한 번이라고요? 세 번은 한 것 같쥬. 정 걱정되시면 헌혈 좀 받으실래요? 그러고 보니 헌혈한 적은 한 번도 없고 헌혈만 무지하게 받은 인생이다. 수술 받을 때는 어쩔 수 없다지만 코삐 좀 흘렸다고 남의 피를 쓰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닐 듯 싶다. 국가적으로 피도 모자라다는데. 안 해도 되면 참아볼게요. 레이저 수술 끝나고 회복하고 가라고 해서 산실 침상에 눕는다. 먼저 있던 둘이 저 아줌마 꼴이 왜 저 모양이냐고 수근거린다. 듣다 못해 옷이 피투성이 된 사연을 밝혀보기로 한다. 아무에게라도 하소연하고 싶기도 하다. 한데 잠깐 듣고는 남의 말을 끊어먹고 둘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티격태격한다. 종합병원이 그따위가 된 거 당연한겨. 그 대기업이 쫄딱 망하지는 않았지만 어려워진 지 한참 됐잖아. 재단 살림도 줄었지. 재단에서 병원에 돈을 덜 보내주지. 병원 각자 자력 갱생하라고. 종합병원이 입원비 장례비로 벌면 얼마나 벌겠어. 병원에 돈이 모자라니 실력 있는 의사가 적고 장비도 못 바꾸고 간호사도 부족하고 엉망진창이 된겨. 코피어나 지혈 못할 정도로. 나는 아예 종합병원 갈 생각 자체를 않고 여기 옮겨. 추석이 오늘잖아. 아줌마 고생하신 건 안타깝지만 이해해 줘야지. 우리 시민에게도 문제가 있어. 옛날처럼 미우나 고우나. 잘하나 못하나. 종합병원으로 가줘야 돈을 벌든지 말든지 할 텐데. 우리가 죄다 대도시 큰 병원으로 가버리니. 무슨 병원이 되겠니?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해봐. 왜 안가? 우리가 안가니까 치료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게 된 거라니까. 그러고 박봉에 시달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지. 그까짓 의료사고 조금 났다고 그 욕을 해대고 너무 뻔뻔한 것 같아. 그 병원이 수십 년간 우리 고장 사람들에게 베푼 의술에 일단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지. 야 너 소록도 외국 할머니들처럼 말한다. 너 그 병원에서 의료사고 난 가족 없지? 네 가족 중에 하나가 그 병원 갔다가 황당한 치료받았다고 해봐. 지금처럼 말할 수 있어? 음주 딱 한 번 냈어도 음주운전한 거고 의료사고 딱 한 번 냈어도 의료사고 낸 거야. 그 병원에 돈이 부족해서 의료가 흐져졌다는 거 나도 인정해. 그러면 욕할 게 아니라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시 차원으로 다 자금 지원을 해줄 수도 있잖아. 쓸데없이 지었다 헐었다 세웠다 뭉개다 하는 건설에 돈 쓰느니 종합병원 도와주는 게 낫겠다. 야 너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가족 있냐? 엄청 싸고 돈다. 저 종합병원이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얼마나 고마운지 알 거 아냐. 이 아줌마도 결국 갈 때는 있었잖아. 명절때라 그 꼴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아침에 갈 응급실은 있었잖아. 종합병원은커녕 응급실 하나 없는 고장도 많아. 아줌마 생각은 어때요? 오늘 응급실에서 그 꼴 당하고 온 아줌마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채소 온붙은 거죠. 열한시쯤 남편이 들어온다. 빈손이다. 저런 이한테 갈아입을 옷이라도 챙겨오길 바라다니. 아침에 못 먹은 여러 약 중 아무 약이라도 가져오길 바라다니. 무슨 말이라도 해줄까 싶어 귀를 쫑긋하는데 아무 말이 없다. 졸다 깨니 남편이 없다. 아침에 문자를 대신 보내줬던 간호사가 묻는다. 어머니 아까 병원 안 오셨던 분 누구세요? 네 영감이요. 아버님이라고요? 진짜요? 한마디 말도 없이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시니까 어머니랑 무슨 문제가 있는 분인 줄 알았어요. 지켜보는 저도 무서웠어요. 근데 어디 계셔요? 가버렸나 뷰. 가셨다구요? 어머님 모시러 온 거 아니에요? 나도 설마 그냥 가버렸나 싶었는디 안 뵌지가 반시간도 넘었으니께 이해가 안되네요. 이해는 되이유. 피 칠갑이로 누워있는 꼴 보니까 화나겠지. 아무리 화나셔도 그렇지 아픈 어머님 놔두고 너무하시다. 내가 아픈 걸 너무 많이 봐서 지긋지긋한규. 나도 내가 지긋지긋한디 남편은 오죽하것슈? 마냥 누워있을 수는 없었다. 전부칠 거리를 포함해서 추석상 차릴 장도 봐야 했다. 배도 고팠다. 남편 점심밥도 차려줘야 하겠고. 7만 5천원입니다. 누가 안 내고 갔나요? 누가 안 내고 갔는데요. 얼마냐고 물어본 분도 없어요. 치료부도 안 내줄 거면 남편은 정말 왜 왔던 것일까? 이젠 정말 돈 내주기도 싫을 테다. 이해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이 몰골로 장을 보겠다고. 며느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자기가 다 사가지고 들어온다고. 그래 말 듣자. 가끔은 며느리 말도 듣자. 아침 택시비 만원. 종합병원 오만원. 레이저 치료비 7만 5천원. 도합 13만 5천원. 돈을 너무 많이 썼다. 또 택시를 탈 염치가 없다. 하지만 이 몰골로 버스 못 탄다. PDG 버스는 미친 할망구 꼴이잖아. 정류장까지 걸어가지도 못하겠다. 피를 너무 흘렸다. 다 쳐다볼 테다. 자기 흠은 못 보면서 다른 사람 흠은 잘도 보는 시선 사이를 아무렇지 않게 걸어갈 자신이 없다. 이제라도 작은 아들을 불러볼까? 참 당직이라 직장 나간 대지. 당직 아니래도 부르진 못하겠다. 그 고생하면서도 전화도 안 했다고 지청구 먹을라. 작은 아들도 다 좋은데 늙은 엄마를 곧잘 혼낸다. 만만한 게 택시다. 택시를 부를 자격이 있다. 왜 없단 말인가? 택시비가 남아있는지 살펴보려고 지갑을 연다. 만원짜리 두 장과 천원짜리 석 장의 피가 잔뜩 묻어있다. 언제 이렇게 피가 묻었을까? 수다쟁이 박씨에게 전화를 건다. 그러면 하소연을 잘 들어주고 어쩌면 다정한 위로도 해줄 것이다. 위로해 주지 않아도 좋다. 그냥 내 억분한 신경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견디고 버텨야 하는 농촌의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에게 힐링의 장소이자 전원의 장소로 그려지는 시골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안녕히 주무십시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 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